제 손보다 큽니다 냄새가 엄청 고소한 냄새입니다 이런거는 또 처음 먹네요 덥지? 진짜 나도 개덥다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아빠 어딨어? 간다 진짜 날 개덥습니다 더우니까 제가 좋아하는 곳으로 갈게요 차 Upper 아.. 잘 ×E가 어제보다 널널하네요 생선 종류가 여러 개 있긴 한데 잘 몰라가지고 일단 그냥 가장 앞에꺼 했고 이거 소스는 블랙빈 소스 이게 가장 흔하고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시켰습니다 여기는 스프부터 주는데 스프가 팥 맛이 좀 나면서 고기도 들어있습니다 와 진짜 제일 크네 제 손보다 큽니다 약간의 반을 먹어버렸는데 일본인과 한국에서 뒤집는 게 예의에 어긋난다고 얼핏 들은 거 같은데 잘 모르겠네 어쨌든 전 혼자 먹으니까 상관없죠 뒤집겠습니다 뒤집으면 새로 한 마리 또 먹는 느낌 간장이 짜지도 않고 달콤하면서 이 대파 같은 것도 싱싱하고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물론 생선이 안 비렸어요 아 건강 준비해야 될 거 같아요 일단 저희 집에서 한 5분 거리에 미슐랭 빅구르망에 소개된 가게가 한 두세 군데 있더라구요 그 중에 한번도 안 가본 곳이 있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다른 데는 미슐랭에 소개된 지도 모르고 그냥 먹었었어요 어쨌든 지금은 그곳에 가고 있습니다 더워 문 열어주면 나가려나?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모자 초콜릿 하기 딱 직전의 고소한 냄새 와 대박이다 그리고 이런 잡내 없애기 좋은 양념도 주셨고 침타워 와 엄청 맛있다 무각임기고 무각임기고? bia 무싱 모두 sos 양의 잡내를 없애려고 그런지 고수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 잡내 그런거 안나고요 기존에 양꼬치 먹는데 아무런 문제 없으신 분들은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느낄거에요 저는 원래 먹을 줄 아니까 못 느끼는 거지만 예민하신 분도 먹어도 크게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잡내 안나고 너무 맛있습니다 김에 장ăng 만들어놓은 설탕 제거 이렇게 생크림을 흩어들면서 양쪽으로 좀르류를 먹어야 합니다 전시장에 CSV과 함께따가루를 наг izber冬어 적당히 양쪽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맛이에요 양쪽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야 해요 양쪽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맛이죠 이게 두부인지는 모르겠는데 맛있습니다 두부 맞네요 근데 다른 양념이라고 하면 애매한데 그 국물? 국물이라고 하면 애매한데 소스라고 하면 애매한데 이 모식이 달콤해서 그냥 푸딩으로 먹는 것 같아요 메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거 참깨로 만드는 디저트를 좋아하긴 하는데 뭘 고를지 몰라가지고 이거 왕자 있는 것 중에서 고르다가 그냥 가장 비싼 걸로 했습니다 가장 비싼 게 어느 정도 맛이 부정될 것 같아서 이게 안되네 많이 작게 자르지 않으면 이거를 제가 한참 잘 해먹다가 왜 안 하게 되는지 이유가 생각났습니다 귀찮아 이게 맛은 있어요 달고 사과가 달았네 맛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마셔 이거 퍼먹겠습니다 진짜 억지로 왔는데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3 3 3 2 3 5 4 5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 어릴때는 분명히 어디 한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제가 좋아하는 것들 뭔가 도전하는 삶을 살고 싶었던 적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런 거는 잃어버리고 그냥 안 좋아하는 삶에 만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쩌야 하지, 어쩌야 하지 이러고 있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작은 도전부터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는 곳이 여기 보이시려나? 족티클럽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 꿈은 이루어진다. 홍콩에 있는 이온 몰에 갔어요. 이온 같은 경우에는 일본 회사죠. 가니까 일본 제품들을 좀 싸게 살 수 있는데 이 탑발류 이게 우리나라 지면 이마트 PB 상품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맥주도 좀 저렴했고 가니까 나토도 3팩에 한 1,500원? 되게 쌌어요. 나토도 좀 사고 무엇보다 이 일본식 교자 이거를 세일해서 팔더라고요. 그 한 판 이 한 판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0원? 너무 싸게 팔리길래 샀습니다. 제가 일본 살 때도 너무 좋아했던 만두이기 때문에 약간 옛날 추억도 날 것 같아서 샀는데 좋네요. 제가 무슨 소스에 찍어 먹냐면 보이시려나? 이 만두 만든 곳이 오쇼라는 식당에서 제품화를 시킨 건데 그 오쇼라는 데에 일본 배우가 갔어요. 아야노고라는 배우가 갔는데 그 배우가 자기가 먹는 걸 소개시켜준다면서 소스를 만드는데 식초에다가 소금 후추를 넣어서 먹더라고요. 저도 지금 따라해봤는데 괜찮네요. 맛이, 만두 맛이 담백해요. 만두 자체가 맛있으니까 이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만두가 맛없으면 간장으로 맛을 덮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간장이 아니라서 뭔가 만두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네요. 맛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한 더 맞는 게 없어요. 아